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안타증권금융센터 천원본부점 김정섭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 그래도 뉴욕증시가 반등세 이어가면서도 상승장 보여줬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지 못하면서 좀 낙폭을 크게 키웠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네 저는 우리 시장 보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보합권 전망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데타 변이의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대위원이 좀 우려가 급락하였던 증시의 반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 일수도 모두 이틀 년석 강한 상승세를 좀 기록하였습니다. 영국에 대한 영역보를 4단계로 극단한 등에 여전히 변이 바이러스가 공포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대한 매수 심의가 여전히 강했는데요. 데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에도 주요국에서는 경제 봉쇄 조치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고 미국의 주택 관련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또한 신년물 국회 금리도 1.2%대에 재진입하면서 다시 경제 경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분위기가 주류를 이뤘던 것 같습니다. 변일의 경우 이러한 미국당의 영향을 받아 당초반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코스닥 양기수의 경우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재차 최고치대에 경신하여 1,784명을 기록하였다는 소식이 불안경을 증폭시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출발하고 선물매도와 비타인 뇌물이 쏟아지면서 하락폭을 키우는 흐름이었는데요. 8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온 코스피의 경우 이달까지 상승할 경우에 월 기준 역대 최장 상승세를 기록하는 셈이기만 2분기 시작 발표를 앞두고 현재로서는 상승 탄력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기업의 경우 많은 회사들이 중간 위대 위주, 즉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생산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에 포함되는데요. 이런 경우 최근 원재를 상승했다는 마진이 수소되고 있고 경기도나 우려까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살짝 낮아진 상황인데요. 대신에 현재 증시에는 이러한 부분과 영향성이 낮은 게임, 엔터, 미디어 등의 무용자산 관련주가 메타버스 이슈를 타고 강세를 이루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의 경우도 국내 주세의 주축인 반도체, 당수세트의 경우는 수출 및 이익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 하락시에 해당 종목으로 매수하여 들어와 키를 맞추는 보악권의 시장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장 흐름은 좋게 개선이 되고 있지만 우리장 시장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기 둔화가 조심스럽게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수들 안고 우리는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겠습니까? 네, 지난주 EU가 탄소 국경 전용단체를 발표한 데 이어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탄소 국경세를 기반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탄소 배출 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 제품을 수입 시에 탄소 배출량의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휘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 관련 투자 증가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탄소 중립을 향한 정책적 지원이 이어질 전망으로 친환경 관련주를 향한 관심이 좀 커질 전망인데요. 이의 경우도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의 퇴출 방침을 가지고 현재 약 200D 수준밖에 되지 않는 수소 충돌을 최소 150km 간격으로 설치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내 역시도 그린 모빌이티 정책을 진행하면서 수소 인프라 구축이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동안 상승이 미진했던 폭력 차트도 재조명되며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2차원지 산업에 새롭게 뛰어드는 기업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특히 고려아연의 경우 애주화학과 양극제 원료인 전국제생산을 위한 합작사 설립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성장이 안정기에 돌입하며 구조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진출한다는 입장인데요. 각 기업들이 본래 본인이 하던 업종 이외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녔던 별류보다 가치 평가가 크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직 오르지 못한 장비 부품 업체으도 오늘 장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은 간만에 최근 델타 변이 영향으로 낙폭이 컸던 항공 업종이 강세를 보이는데요. 코로나 제약산에도 불구하고 백신 공급에 따른 중축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점진적인 경제 재개 및 관광 수요가 회복될 전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항공 업계에서는 트래블 버블 협정에 맞춰 국제선 운항을 점차 재개하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최근 영화 특수 촬영 관련된 종목들이 메타버스 관련 이슬을 품으면서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이번 여름휴가는 멀리 갈 수 없지만 스마트폰 혹은 IPTV를 이용한 미디어 플랫폼 시청이 상당히 받는 것을 예상되기 때문에 영화 관련 종목들도 함께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오늘 가장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